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14강 인데요. 14강에서 배울 것은 뭐냐면 비고잉투 같은 거 있잖아요. 비고잉투나 해부투나 해부온리투 이 세 개만 할 건데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투부정사가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가 들어가서 조동사처럼 쓰이는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보시면 I'm going to live here tomorrow죠. 비고잉투입니다. 이 비고잉투는 원래는 뭐예요 여러분? 비동사 플러스 그 ing가 고에 붙은 거죠.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붙은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의 덩어리가 된 거죠. 비고잉투가 그러면서 이 고의 의미가 사라지게 됐죠. 그래서 뭐 뭐일 것이다, 뭐할 예정이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제 언어학적인 용어로 문법화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는 어려운 얘기니까 굳이 여기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일단 이 비고잉투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 이것도 이제 부정사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세 가지 표현 알아볼게요. 비고잉투, 해부투, 해부은니투인데 비고잉투는 이제 뭐 일단은 이 추측의 의미가 있죠. 뭐 뭐일 것 같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뭐할 예정이다의 뜻도 있고 그렇죠? 또는 뭐뭐하려고 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I'm going to live here tomorrow. 내일 그렇죠? 여기를 떠나려고 한다. 떠날 예정이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이제 you have to do it at once죠. 그것을 해야 한다가 되겠죠. 해부투는 뭐 뭐스트와 거의 비슷하죠. 뭐 뭐 해야 한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조금 약하고 좀 더 이제 구어체적인 표현으로 해부투를 좀 많이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부온리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예요? 해부온리투부정사 같은 경우는 뜻이 뭐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뭐 뭐 하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이 해부온리투 대신에 이 온리 말고요. 여기에 벗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벗은 온리하고 같은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you have only to do your duty. 그래서 너의 의무만 다 하면 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자 이 패턴스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I'm afraid에요. afraid는 뜻이 두 가지죠. 하나는 두려워하는 거. 하나는 걱정 불안해하는 거. 그렇죠. 나는 뭔가 좀 걱정스럽다 이런 얘기죠. I will have to furnish you에요. 내가 너를 벌해야 할까봐. 그렇죠. 내가 너를 벌해야 할까봐. 좀 걱정돼. 이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I'm going to walk and earn money for my family에요.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그렇죠. 일을 하고 돈을 벌 거야. 그렇죠. 돈을 벌려고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at the worst인데 더는 생각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뭐에요. 최악의 경우에. 최악의 경우에 나는 have only to에요. 뭐 하기만 하면 된다죠. 뭐 하기만 하면 돼요. lose a month's salary죠. 한 달치 봉급을 잃어버리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o I have to come here everyday에요. 그렇죠. 내가 여기에 매일 와야 하니. 그렇죠. have to 뭐 뭐 해야 하다니까. 와야 하니.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I have got to go now인데. 여러분 have to와 have got to는 같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have to와 그렇죠. 그리고 뭐와 같다구요. have got to는요. 거의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I have to. I have got to. 뭐 다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금 가야 한대요. 그렇죠. I have classes. 수업이 있는데 in ten minutes. 여기서 in은 여러분. 뭐 아내가 아니라 뭐 후회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뭐 후회의 10분 후회의 수업이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가야 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you don't have to do so. 자 have to 앞에다가 이렇게 don't를 붙이게 되면요. 이때 have to는 해야 한다가 아니라 뭐 뭐 할 필요가 없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don't have to는요. don't have to는 뭐와 같냐면 don't need to와 같습니다. 아시겠죠. 뭐 할 필요가 없다. 자 whether you succeed or fail. 너가 성공을 할지 실패를 하든지 간에. 그렇죠. 너가 성공할지 또는 실패할지 무엇이든지 간에. 너는 you have to do. 해야 한다. your best. 너의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공하거나 실패하든지 간에. 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자 to understand it 이시죠. 그것을 이해하려면 그렇죠. you have only to 에요. 읽기만 하면 된다. 이 책을. 그렇죠. 그것을 이해하려면 이 책을 읽기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I'm not going to worry about it. 그렇죠. 나는 그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을 거다. 걱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 다음에 she is seriously ill. 그렇죠. 그녀가 진짜 아프죠. 그렇죠. 진짜 아픕니다. 그래서 너는 you have only to. 뭐 하기만 하면 돼요. look at her. 그녀를 보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뭐 하기 위해서. to see it. 그것을 알기 위해서. 즉 그것을 알려면. 그것이 뭐예요. 그녀가 아주 심각하게 아픈 거죠. 이것을 알려면. 이것을 알 수 있으려면. 그녀를 보기만 하면 돼요. 이때 이 투부정사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거든요. 결과. 결과도 되고. 그리고 목적도 됩니다. 그렇죠. 결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하는 거고. 목적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너가 그녀를 보기만 하면. 이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너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녀를 보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다섯 가지 엑서사이즈 문장을 통해서. 우리 배운 거를 좀 더 어렵게. 심도 있게 살펴볼게요. Do not race up a mountain이죠. race up은 뭐예요? 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산에 뛰어 올라가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스타트 시작하래요. 명령문이죠. 일찍 시작하래요. 그렇죠. 충분히 일찍 시작하래요. 뭐 할 수 있도록? so that may not have to hurry죠. 재촉하지 재촉할 필요가 없도록이죠. 해부트에다가 앞에 낫을 붙이면은 뭐 말할 필요가 없다니까. 재촉할 필요가 없기 위해서 또는 재촉할 필요가 없도록 충분히 일찍 시작하래요. 뛰어가지 말고 산을. 그리고 즐기래요. enjoy the views. 경치를 즐기고 나무를 즐기고 그리고 wild flowers. 바로 이게 야생꽃들이니까 들꽃들이죠. 들꽃들을 즐기래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lawyer. 저기 변호사죠. 변호사 종종 충고하죠. 사람들에게 뭐 하라고? to settle their quarters. 그러니까 그들의 분쟁을 settle, 해결하라고. 어디에서? out of court니까 법정 밖에서죠. 법정 밖에서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려고 충고를 해요. 사람들에게. 뭐 하지 않도록? so as not to죠. 뭐뭐하지 않기 위해서? learn the risk of는 뭐예요? 뭐뭐할 위협을 무릅쓰는 거죠. 뭐뭐할 위협을 무릅쓰지 않기 위해서죠. 뭐할 위협이에요? having to wait죠. 기다려야 하는. 뭘 기다려요? several months is for a decision. 결정을 위해서 몇 달을 기다려야만 하는 그 위협을 무릅쓰지 않기 위해서 않기 위해서 out of court죠. 법정 밖에서 그들의 분쟁을 해결하라고 조언하는 거죠. 법정 싸움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빨리 사과해야 돼요. 빨리 사과하고 괜히 법정 싸움까지 가면 변호사 비용부터 시작해서 정말 이게 힘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when a ball is coming toward the plate예요. 공이죠. 공이 오고 있을 때예요. 그렇죠? 뭐를 향해서 옵니까? the plate는 뭐예요? plate는 야구에서 홈 plate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이 글로 날아올 때 이 better better는 뭡니까? 이게 그 타자죠. 타자는 has to decide예요. 결정해야만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instantaneously니까 순간적으로 뭐를 결정해야 돼요? what he is going to do. 그가 뭘 할지 그렇죠? 뭘 할지를 순간적으로 결정해야만 해요. 자, 그리고 he cannot hesitate 주저할 수 없어요. 그렇죠? he has to act and act at once 행동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at once 즉시 즉시 행동하고 즉시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죠. 행동하고 즉시 행동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은 자, 기술이죠. 아트는 그렇죠? 어떤 기술? of letter writing 글자 쓰는 거죠. 문자 쓰는 기술은 is now 다음에 so 되시죠?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 플렉티스는 뭔가 행동하는 건데 일일이 부정이니까 그러니까 문자를 쓰는 기술이 뭐 거의 행해지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는 have almost seized 멈췄을 때요. 거의 멈췄대요. 뭐 하기를? to believe 믿기를 거의 멈췄대요. 뭘 믿어요? 대절이죠? 그게 존재한다는 거. 그게 뭐예요? 그 문자 쓰는 기술이죠. 이게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를 멈춰버렸대요. 거의 그쵸? 그 글자 쓰기의 기술이 거의 행해지지 않아서 자, 그러나 우리는 have only to imagine이죠. 상상하기만 하면 된대요. 뭐를요? 얼마나 our own literature 우리의 문학이 would suffer 고통을 당할지를 상상하기만 하면 된대요. 만약 뭐 한다면? 만약 우리가 lost the letters of our great authors 쓰는데 여러분 이때는 이 레터에 S 붙었죠? 이때는 뜻이 뭐예요? 문학이나 학문을 말합니다. 그 문학을 잃어버린다면 그 학문을 잃어버린다면 그 문헌들을 잃어버린다면 그쵸? 누구의? our great author 아주 우리의 그 위대한 저자들의 문학 또는 문헌 그쵸? 아니면은 어떤 학문 이런 것을 잃어버린다면 우리가 가진 문학이 얼마나 고통을 받을지를 상상하기만 하면 된대요. 그쵸? 자 그러면 컴마 다음에 to see가 나왔네요. 이때는 결과도 되고 목적도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알게 될 거래요. 뭐를 알아요? 대절을 알게 되는 거죠? 그 문자가 어떻다? 아주 독립적이고 그리고 아주 delightful 아주 기쁜 부분이라는 것을 뭐에? 바로 it is은 여기서 이 레털스를 말하겠죠? 그 뭔가 좀 학문이라던가 문서라던가 문학 되겠죠? 글자가 이런 학문과 문헌과 문학의 아주 독립적이면서도 아주 기분 좋은 그러한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5번 보고 이제 마치고 저도 이제 씻고 사러 가겠습니다. 자 프로그레스 진 보죠? however는 그러나 괄호 묶어 줘야겠죠? 근데 all the best kind 최고의 종류의 진보죠. 자 그게 뭐예요? comparatively 니까 아주 비교적 아주 느린 거네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최고의 진보는 빨리빨리가 아니라 비교적 또는 상대적으로 느린 게 바로 최고의 진보라는 거죠. great result 위대한 결과는 cannot be achieved at once 즉시 성취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we must be satisfied 우리는 만족해야만 한대요. 그렇죠? 뭐하는 것을? to advance 진보하는 것을요. 삶에 있어서 뭐할 때 우리가 걸어갈 때 근데 어떻게 걸어가요? step by step이죠? 걸음걸음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걸어갈 때 삶 속에서 진보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 만족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D-maestri 라는 사람이 말을 했어요. 대비하라고 뭐라고 말했냐면 to know 아는 것 how to wait 기다리는 것을 아는 것이 is the great secret of success 에요. 성공의 위대한 비밀이래요. 자, 우리는 must so 그렇죠? 씨를 뿌려야 됩니다. 뭐하기 전에? before we can live 거두기 전에 거둘 수 있기 전에 그리고 종종 have to wait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기다려요? 길게 오래 기다려야 됩니다. 자, 컨텐트는 여기에서 뭐뭐 하면서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근데 컨텐트 다음에 이렇게 뒤에 투부정산하면 기꺼이 뭐뭐하다 이 뜻이 있어요. 기꺼이 만족해 하면서 그동안에 즉 기다리는 동안에 기꺼이 만족해 하는 거죠. 뭐하는 것을 보는 것을 어떻게 봐요? 아주 참을성 있게 patiently 어디를 봐요? toward 앞을 보는 거죠. in hope 희망 속에서 그렇죠? 예 그렇게 하면서 오래 기다려야만 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열매인데 어떤 열매예요? best worth waiting for 최고로 그렇죠? 기다릴 가치가 있는 기다릴 가치가 있는 최고의 열매는 종종 읽는데요. 어떻게 읽습니까? 더 slowest니까 아주 가장 천천히 읽습니다. 지금 여기에 동사가 없어요. 이게 지금 분사가 나왔거든요. 그냥 제가 얘를 동사처럼 의역을 했습니다. 기다릴 가치가 있는 최고의 열매가 종종 읽는데 가장 천천히 읽는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정도 하겠고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